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아스팟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휴면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덮쳤어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난주 내내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대모천재가 있는데 대모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또 집회나 시위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고 슬픔과 좌절 속에 살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더욱더 세신하고 또 진보정당들도 분발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집단 인수위 집단이 하는 이상한 나쁜 짓은 막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 힘을 키우고 청년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더 만들고 유튜브도 만들고 유튜브도 키우고 이렇게 세 박자로 저희가 이 전국을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잘못된 집권자 하나 때문에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돌 김용욱 선생님처럼 일단 윤석열 집단이 당선됐으니까 망해라고 하보다는 잘해라고 잘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당부하는데 너무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선거 결과는 존중하지만 민심은 그를 선택한 민심은 존중하지만 나쁜 짓을 존중할 수는 없잖아요 나쁜 정책을 존중할 수 없잖아요 행동이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말에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평일에도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금요일에 있었던 서초 아크로비스타 앞에 기자회견 이거는 어떤 기자회견이 있나요? 이거죠 김건의를 수사하라 기업가 전환촛불행동 사실 수사는 한 지는 오래됐어요 정확히는 김건의를 기소하라 엄벌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사를 하는 척하다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열받는 거잖아요 유시민 전 이사장은 1년형을 구형하고 한동호는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공개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 같은 분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조민양 같은 경우는 설령 학창시절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까지 엄청난 처벌과 가족이 도룡나는 처벌과 지금 대학교까지 취소가 됐잖아요 대학원 대학교까지 이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아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가장 심각한 범죄자였던 그런 우울이 있었던 나경원 전 의원 김건희 씨 최은순 씨 조선일보 방시일가 윤석열과 특수관계였던 사람들은 모두 다 수사를 안 하거나 무혐이거나 기소를 안 하고 윤석열이 싫어했던 사람들 윤석열이 눈밖에 뒀던 사람들 윤석열이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에게 요구했던 사람들만 지금 된통 그것도 과도하게 과잉으로 당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다 좋다 백벌 양보해서 이미 처벌받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는 언제 수사하는 거냐 주가조작, 경력조작, 교육사기 사건, 부동산 투기, 탈세, 각종 사건 윤석열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들 언제 수사하냐는 거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수사도 들어가고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유독 김건희 씨 관련 수사는 왜 이렇게 미적되고 대선이 끝난 데도 안 하고 있냐 최근 몇 년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2016, 2017년 촛불심혁명 때 온 국민의 봉기와 골기로 그때 국정농단 사범들, 일부 재벌 수사 그에 검찰이 어떤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까 도대체 검찰이 저지른 각종 범죄들 같은 검찰 식구들이 저지른 같은 범죄들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들 그 다음에 윤석열 측근이 저지른 범죄들 또는 조중동이 저지른 범죄들 조중동 총술가 또는 국민의힘 계열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저지른 범죄들 이거 수사하나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국정농단하고 재벌들 우리 촛불혁명의 기세로 수사한 다음에 오로지 검찰이 수사한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 그 다음에 탈원전 그 다음에 울산의 김기현 원내도표와 연루된 토착 비리 문제였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하명수사 문제다라고 둔갑돼서 그거 엄청 수사했잖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집단과 윤석열의 후예 정치검찰 집단이 열심히 수사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정말 그동안 온갖 불법과 비례와 특혜를 저지르고도 정치검찰들의 비호로 거의 수사나 처벌이 안 됐던 집단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는데 그런 수사들은 안 하고 왜냐하면 검찰 기득권을 수호해야 되니까 정치검찰을 비워야 되니까 우리 자신들의 검찰개혁의 요구를 반대하는 집단들이니까 우리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집단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집단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진행했던 정책들과 관련된 것들만 엄청난 수사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김건희는 어떻게 된 거냐 가장 확실한 범죄자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외쳤습니다 갔더니 경찰들이 과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저 멀리 사자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 집 있잖아요 옛날 아크로비스타 그런데 100미터가 안 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뒤를 둘러싸고 계속 방송으로 방해를 하고 보통 기자회견하면 뒤에서는 물러서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마이티비 여러분 중에 보셨겠죠 그냥 저희 기자회견 뒤에 바짝 붙어서 기자회견을 방해를 합니다 경찰들이 뒤에 서서요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경찰한테 둘러싸여서 하는 겁니다 보통 기자회견하면 경찰들이 양옆에서 지켜보는 경우는 있어도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버리는 사방팔방을 둘러싸는 경우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분노와 울분으로 기장인 했고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현장 생중을 주셔서 아주 많은 분들이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고 또 제가 발언한 부분 오마이티비에서 따로 편집해 주셨는데 방금 전에 항상 저는 오마이티비를 끼고 사니까 18만 명 또 어저께 안진걸TV에서도 그 부분을 따서 그대로 올려놨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집단이 당선이 돼서 아직도 한편으로는 슬프고 너무나 애통하고 한편은 그래도 허니문 기관이니까 지켜보고 관망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는 슬픔 속에서 헤매일 때 저처럼 또 누군가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음으로 그래도 이제 당선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관망하자는 분들 있죠 이 마음도 저는 존중한다 했잖아요 그 사이에 윤석열 집단은 아주 이상한 짓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임명도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 만약에 큰 대가가 없다면 총리 임명 정도는 빨리 정부에 안착을 새 정부에 안착해서 협조해 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전제가 큰 대가가 없다며 김현장으로부터 18억, 19억을 받고 20억 가까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론스타 관련해서도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5조가 넘는 엄청난 착을 남기고 론스타가 외환을 팔고 먹튀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상한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지금 예금이 몇 억짜리 예금이 골고루 분산돼서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생겼잖아요 계좌가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다 지적이 되고 박 기자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부자들이 원래 이제 이자가 많은 것으로 이자가 많은 것으로 예금을 몰아준다거나 출자를 많이 한다거나 주식 투자한다고 들어봤는데 예를 들면 인력식 골고루 10개 은행에 이거 주식 투자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처음 보셨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지금 탐사기자들이 이제 저희들이 금융정의연대도 하고 제가 참여연대도 있었고 민생경의연대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봤냐 금융권에도 물어보면 알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식 투자는 분산해서 하지만 예금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 있잖아요 자기가 VIP라든지 뭐 일명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급통장 그 다음에 뭐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주거래 은행에서 예금금융을 좀 더 쳐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금이라든지 네 그리다 몰아넣죠 이렇게 이상하게 그것도 최근에 신용카드도 공제신청도 안 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될 것 같고 지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씨 관련된 기자회견 열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윤석열 당선이 공정한 상식을 외쳤는데 거기에 맞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건희 씨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냐면요 비공개로 했던 SNS를 공개로 전환하고 자기와 관련된 온갖 잘못과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녹취록에서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최은순 씨는 죄가 없습니까 엄청난 많은 패자들이 있고 소심하는 지금 범죄고 있고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저희들이 직접 고발했잖아요 양평 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한 비리로 보이고 송파동의 아파트도 여전히 차명 보유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탈세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 실문법 위반이고 고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발되어 있는데 이 경찰들이 웃긴 게 세금을 들여가지고 저한테 계속 우편하고 문자 통지를 해요 수사 중이라고 수사 중이라는 문자 통지가 반갑지 않고요 기소견으로 송챘다는 문자 통지를 보내야죠 빨리 수사 받고 있다고 말하는군요 네 부동산 투기하고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집단의 부동산 투기와 교육사기 경력사기 주가 조작은 거의 보수층에서도 거의 인정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거의 그냥 의혹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단계까지 증거나 정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소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던 일종의 중대범죄자죠 의혹이죠 김건희씨 SNS를 전환해서 텀블러를 들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는지 지구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보조하고 있다는 무속인 청년들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요 목덜미 집고 집어넣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무속인으로 오혹되는 상장 표창장을 만들어가지고 코바너 컨텐츠 문화기업인데 갑자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써가지고 증정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공개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즘 대세가 ESG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 그다음에 동물권 이미 올려놨잖아요 요즘 ESG하고 동물권이 대세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래서 일종의 국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서 경찰기관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사진을 흘린 것처럼 경찰과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지는 황당한 일을 하면서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언론들이 200개 언론이 찬양성 보도 6개 언론은 이 문제에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 한국 언론 미쳤고 죽었고 망했다 그래서 오마이티비와 오마이뉴스를 후원해달라는 저희들의 말씀 잊지 마시고 그런데 그걸 올린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다음에 놀란 거죠 마침 조민 학생에 대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집안이 도륙이 난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분명한 것은 부산대 결정문에도 보면 당락에는 영향을 안 끼쳤다는 거잖아요 일부 부정학과나 과장된 문서가 또는 논란이 있는 문서가 첨부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합격에 당락을 안 끼쳤다면서요 본인들이 꼼꼼히 검증해서 그렇게 결과를 내놨죠 그러면 취소시킬 일은 아닌 거죠 주의를 줄 수는 있겠죠 경고도 줄 수 있고 또 다른 페널티도 줄 수 있고 저는 뭐 백번양부에서 그런 팩트가 일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사과하기도 했으니까 주의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입시호강을 강화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엄정하게 이런 경우에도 합격에 당락을 끼치지 않는 경우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기 때문에 더 엄정한 조치시 할 수 있겠다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소급해서 취소시켜버렸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건데 거기에서 고대까지 그런 일 그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젓이 텀블러하고 개인이 자기가 썼는지 지고 있었는데 표창창 올린 겁니다 들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로 보입니다 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사이코패스나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심지어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하고 녹취록에 뭐라고 나있어요 김건희 녹취록에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검찰개혁 주장하고 검찰을 비판하고 유튜브들이 나서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비판하니 구속돼버린 거야 구속시켜버린 거야 이런 취지로 나오잖아요 별일은 아니었는데 조용히 넘어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윤석열 씨하고 둘이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것은요 윤석열 씨가 기밀 누설에서 이야기해준 거고요 배우자에게 말하는 것도 기밀 누설이 됩니다 수사와 관련된 것은요 그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기밀 누설을 해준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구속시켰다 SNS에 올릴 때마다 지난번 개사가도 그렇고 귤 올린 SNS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심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특히 박정우 기자님은 언론이니까 그 정도 편하신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정부기구로서 또 민생 전문가 또 시국사건 전문가 제가 예전에 별명이 사회분석가였어요 연합뉴스 기자에 보면 시사평론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는 연합뉴스 기자님들 옛날에 사회분석가 사회분석가 나름 영광스러운 호칭인데 늘 겸허하게 제가 지금 민생 캠페이너인데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펴볼 것 같은데 이제 언론인들은 의혹이나 의심 정도로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회 분석을 하고 주요 정치인들이나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의 행동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김근식 기존 행태나 녹취록을 분석해보면 내가 짓고 나면 가만두지 않나 금경이 알아서 긴다라는 말까지 다 종합하면 드디어 이제 다 기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김근이는 수사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 김근이를 비판했던 사람들이나 문제제기했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실제 조치들이 나왔고 서울에서 우리 1억 소송 당했죠 나경훈이 저한테 1억 소송으로 상향했죠 다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시민 전 이사장 징역 1년 구약당했죠 한동훈 무혐이 됐죠 조민희 씨의 엄청난 또 순환과 수문을 겪게 됐죠 정경신 교수 아파서 쓰러졌죠 지금 병원에 이송됐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텀블러의 조국과 표창장 논란이 있었던 조민희 씨를 조롱하는 그걸 올린 거죠 저는 이건 의심이 아니라 봐라 이놈들아 우리가 점친대로 우리가 집권했고 내가 집권하면 우리도 아니에요 김근이가 내가 집권하면 이었어요 심지어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도 이러죠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바빠서 안 돼 우리 오빠를 만나 그러잖아요 그런 녹취도 압니다 문제는 대통령감이 아니야 신화감이라고 비화하면서 참모를 신하로 말하고 대통령 왕이라고 말하는 그런 본관적 인식도 드러나면서 정말 끔찍한 경우인데요 그때 김근이 녹취록 분석한 우리 오마이티비 방송 지금 400만 고통을 파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런 일종의 패러디를 한 거잖아요 조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의심이 아니라 진짜로 봅니다 엿먹어라 니들 검찰개혁 주장하고 우리 부부를 비난했던 놈들 봐라 다 망한다 우리가 무속하고 점친대로 엿먹어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김근이 씨는 정말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 윤석열을 지금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윤석열을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을 윤석열을 찍긴 했지만 윤석열을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정확하다라고 잘 지켜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이 김근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를 전혀 안 하죠 윤석열이 경고하는 겁니다 불법불경 윤석열이 경고하는 겁니다